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막탄 세브에 위치한 만타 다이빙샵의 키강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이빙의 성지인 우리 세브 막탄 다이빙샵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험 다이빙을 도전을 한번 해볼건데 우리 체험 다이빙을 도와줄 루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피 교육생인데 제가 세브에 온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세브 스킨스쿠버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빨리 엄청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빨리 하면 안되겠습니까? 긴장 안되시나요? 지금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엄청 빨리 지금 한번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희 빨리 체험 다이빙으로 바로 가시죠 렛츠 고! 우후! 우후! 야호! 하하하하 하하 네 아 드디어 이제 체험 다이빙샵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한번 다이빙하러 가볼까요? 빨리 가보시오 오케이 루피씨 따라오십시오 빨리 와! 빨리! 빨리 할까! 자 우리 루피씨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우리 앞에 바구니에 신발이랑 짐 그리고 그 멋스러운 선글라스도 다 집어넣어주세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우 자 가기 싫어요 빨리 안 해! 위에 있는 옷도 벗으시고 우리 뒤에 있는 슈트를 슈트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앞으로 가게 앉아서 입으세요 자 양팔을 뒤쪽으로 가볍게 넣어주시고 빨리 빨리 안 합니까 빨리 빨리 자 그러면 우리 체험 다이빙으로 이동해볼까요? 자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들어오기 전에 발 한번 담그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수영장문에 들어가니까 우물을 한번 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벌리 뛰기 5회 준비 3 1 1 3 1 2 1 1 2 2 1 2 1 2 2 2 3 2 3 3 3 2 3 2 3 3 2 3 2 3 2 3 3 3 4 3 4 3 4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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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7 8 8 9 10 12 6 9 6 3 11 10 4 9 10 10 10 11 11 너네나! 오이, 제 미야 도사일세! 아아아! 감 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맑고 물고기 엄청 많아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한계에 취해 있었어요 저만 따라오더라구요 옆에 사실 인어공주도 있었어요 물소에서 여자친구 만들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만타에서 체험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루피씨한테 소감 한번 물어볼까요? 루피씨 소감이 좀 어떠세요? 물속에서 왕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세부에 오셔서 다같이 공주 왕자가 돼 보도록 할게요 샘으로 오세요 누구세요 근데?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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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